아 예 잊을 뻔했네 셀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갈아있긴 해야되고 또 남겨주시면 좋으니까 사진으로 담아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어떻게 여기 저 한번 우리 이쪽으로 다가가서 근데 이번에 우리 따라오는 팔로우가 없어 잘 보이나요? 네 마이크 내려주세요 그냥 말 다 읽어야 돼 그냥 말 다 읽어야 돼 뭐랄게 이거 너무 자주 하자 요즘에 색다른 거 없어? 네? 노피아트 해주세요 체리피스 해주세요 체리피스 체리피스 체리피스? 체리피스 어떻게 하세요? 체리피스 이게 다 해야 되죠? 아 이런 거 뭐? 귀인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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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캣트나 봐요 그냥 여러분이 그려주세요 그냥 그려주세요 저희가 이해하고 다음에 해볼게요 다음 데도 여기서 무대처럼 무대처럼 우측클로 좀 사야 돼요 네 한 번 유의합니다 좋아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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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였네 이거요? 이거예요? 이거요? 이거예요? 아아! 아아! 그래서 우리가 체리! 아아! 네! 네! 됐나요? 아니요. 그래주세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지금 몇 시에요? 8시요. 오성민한테 물어봤거든요. 8시요래요. 자 이거는 잠깐 치워주시고 또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찬호는 그렇지? 그 사이에 또. 옷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. 또 우리 솔로 무대가 있으니까. 네네. 나가는 찬호한테 박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의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안고 싶어지네요. 네. 좋습니다. 카메라는 이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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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